뭐야? 저런 걸로 좋아해? 자. 저기요! 미쳤어요! 내가 저 슬쩍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어. 그걸 누가 좋아해?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, 말겠다는 거야? 없는 손님까지 내쫓으면 어떡해요? 저게 가짜니까 좋아하는 거지. 진짜 하면 다 도망가. 큰일 나요. 오직 네 말이 맞아. 내가 눈에 미쳐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.